네, 그동안 비가 와서 애들 옷을 밖에다가 넣지를 못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밖에 나가서 애들 옷을 넣으려고 합니다. 애기는 벌써 숨소리를 내면서 잠이 들었네요. 네, 할머니 옷이 이제 다 빠졌지만 이걸로 덮어주면 금방 자요. 이 조끼로 덮어주면 네, 밖에 나가서 우리 애기들 옷을 또 넣어보겠습니다. 그냥 갖다 놀기만 하면 돼요. 아주 햇볕이 오늘은 나와가지고 너무 좋으네요. 애기가 벌써 금방 잠들었네요. 금방 잠들었어요. 네, 잠들어서 이제 머리도 조금 더 말라야 되고 애기들 와서 이렇게 나도 할아버지가 주로 많이 하셨는데 목욕한 거는 제가 그 물에다가 따뜻하게 해서 합니다. 네, 자, 이따가 와서 애기는 눕혀놓고 하겠습니다. 지금 날씨가 너무 좋은데 약간 구름이 또 꼈네요. 매일도 또 비가 온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애들 햇빛 충분히 맞아서 운동시키고 그랬어요. 잠 잘 짜고 있네요. 고맙습니다. 또 봬요. 햇빛들 많이 맞으세요. 빠이.